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하세요? 모르죠 오직 진부 설마 진부하게 마시멜로우 입에 많이 넣기 이런 건 아니겠지? 에이 설마 그거는 그치? 그럴리가 없어 그치? 그럴리가 설마 우리 귀에 뱅크가 어 그럼? 차비 버니 아세요? 아니요? 차비는 통통하다는 뜻이죠? 네 버니는 토끼에요 그래서 통통한 토끼다 도이피디야 마시멜로우를 입에 많이 넣는 게임인데요 넣고 나서 차비 버니라는 말을 해야 돼요 발음을 못할 지경이 된 사람은 탈락이에요 차비 버니 난 그냥 발음했는데 어 탈락! 아 씨 차비 버니 말고 뭐 플러피버니, 파지버니, 뭐 차비 머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시초가 확실하진 않은데 1959년에 스누피라는 만화 아시죠? 거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기록된 최초의 어.. 차비 버니라구요 근데 그거보다 아마도 훨씬 오래 됐을 거라고 캠핑 같은 데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막 이렇게 구워먹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지 모닥불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이고 못 봐주겠네요 먹기 있어? 먹기 없어 어 계속 이렇게 있다고? 몰래 씹기 있어요? 걸리면 사데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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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자 하나, 일단 1단계 하나씩 들어주세요 차비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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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 줘 추후 먹어 어 꽤 큰데? 차비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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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 되는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이렇게 구겨 너? 그 정도 해야 돼? 차비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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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짓이야? 차비버니 차비버니 다 씹다 걸려주시다 좋아! 차비버니다 차비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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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왜? 뭐? 차비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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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다 보니까 실빗돼 아니! 차비버니 오우 나 여유 생겼어 약간 얼굴에 핏으로 생겼는데? 포기해요! 차비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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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냐? 우리 칭찬받죠 이제? 차비버니 차비버니 쉽지마요 차비버니 식 어머 어? 어? 스팸! 서류 언니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자 드세요 서류 언니 목구멍 있어? 뭔지 알아? 나도 그래서 뱉었어 죽을까봐 아니요 하나 둘! 어디까지 할 수 있나? 해보자 근데 아직 잘 있어 전화 봤어? 서류 언니 이거 봐! 서류 언니 서류 언니 미쳤네? 우리가 게임하기 전에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처비 버니를 치잖아요? 저는 케이스 오브 데에스라고 학문이 있어요 처비 버니를 하다 숨진 사람이 공식적으로 두 명 있다고 아니 우리 있어 나도 좀 걱정되더라 오늘 다섯 명 될 뻔 했어 아시겠어요? 암튼 위너 축하합니다!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요 우와! 좋겠다! 부럽다! 자비 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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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하자는 거야 안녕 안녕 안녕